개성공단의 생산시설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인들이 미국 연방 하원을 방문합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후 4시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하원에서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소 위원장이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참석합니다. 개성공단 대표단은 이번 설명회에서 미 의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의 재개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설명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진양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설립 목적인 평화적 가치와 기능을 설명하고 개성공단의 발전 경과와 경제와 안보, 통일문화적 가치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대표단은 오는 16일까지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에 머물며 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한반도 전문가, 국무부 관계자들과 개성공단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17일 귀국할 계획입니다.